네. 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코너입니다. 힘이 되는 경제. 오늘은 김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안내 하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네 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 한 게 있었는데요. KBS가 지난 18일에서 20일 한국리서치의료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6.3%, 부정평가는 54.7%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읽으셨네요. 네. 이런 건 빨리빨리 읽어줘야 돼요. 이런 게 방심이 걸리는 주요 포인트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도 이제 막 방송 시작하면서 특별 인터뷰 겸송공장 공장장이 나오시는 바람에 앉으셨고요. 저하고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설 연휴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드려야지 되는 코너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좀 백배가 되는데 힘들이려면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분석하고 전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경제 부분에서 댓글이 많은 건 전부 다 가습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관리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받았는데 얼마나 오르셨어요? 아니 한 50%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면 선방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30평대 일반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개별 난방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일러를 켜기만 하면 가서 끄는 사람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추위를 보니까 2배씩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지난해 10월에 가스요금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갑자기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폭탄 터졌다. 계량기가 내 먹을 것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에 난방비가 얼마나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던 겁니까? 그때 올린 건 주택하고 산업용 요금 기준으로 해서는 메가줄당 5.47원을 올렸어요. 정부가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지난 1년 사이에 오른 것이 평균적으로 11,390원가량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온수 수요가 많고 또 이제 LNG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올랐어요. 그런데 LNG 가격이 국제시세로는 조금 내리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게 반영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입하는 것과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쌀 때 수입했던 그 가격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NG 가격이 반년세 오른 것만 해도 한 6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이런 게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 원재료 값이 올라서 그것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LNG 국제 가격이 낮아졌지만 그게 또 이제 더 늦게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가스비도 sjk님 가스비도 60% 올랐지만 전기세도 45%나 올랐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가스비 올린 게 필수 불가결한 거 맞습니까? 9820님. 필수 불가결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그런가 이거 뭔가 좀 찜찜한데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기 영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LNG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수입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수입을 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까 봐 그동안 물가 인상을 조금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자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낸 손실이 지금 9조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인 그런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우리 공공자금 들어가는 거고 공적자금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인데 저는 지금 난리가 온 것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인기를 생각하느라 요금을 동결하는 데만 좀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정부가 올려서 이번 정부가 밉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플레도 오고 경기침체 우려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올릴 수밖에 없도록 전 정부의 숙제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체 국제 원자재 가격이 lng 가격도 그렇고 원유 가격도 그렇고 다 올라서 그게 전기요금에 반영이 됐고 또 가스요금에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지금 겨울에 또 올해 또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부터 또 굉장히 추워지는 거죠. 또 영하 17도 19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문제는 서민들의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 부담 또 문제인데 실은 더 큰 문제는 소위 에너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은 도시가스보다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등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등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우처라든지 뭔가 좀 지원책이 있어야지도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오른 폭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해결책이라는 것이 이걸 다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대체로 정답처럼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에너지 바우처 등에서 저소득층들이 적어도 최소한 에너지 기본권 이것도 기본권이다. 따뜻한 아니 추우면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자칫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몇몇 경제학자분들은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우선 돈을 빌려줬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갚도록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견해들이. 그러니까 가스공사나 한전의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면서도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주는 것은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볼 수 있겠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나는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재정 그런데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안 쓰는지 답답합니다. 투덤은 님. 윤 대통령께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말만 두텁게네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자 오늘 추위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런 와중에 다들 힘들 줄 알았더니 은행은 대박이 낫다. 이 소식이 전도를 했어요.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 네. 코로나 무풍지대예요. 그런데 은행들이 딱히 한 것은 없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대출해 줬던 것들에 대한 금리가 다 오르니까 이게 다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얼마나 단기 순이익을 올렸나라고 추정을 해봤더니 16조 6천억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14조를 좀 넘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한 15% 정도 늘어난 거니까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 상승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부 다 이익이 반토막 내지는 적자 이런 얘기하는데 은행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해서 고공 흑자 행진을 10조 16조 전체 4대 금융지주가 하면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핵심 요인이 일단 대출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경기가 한참 뜨거웠으니까 대출이 많이 나가서 이자 수익이 높았다. 그 이자가 다 오른 거죠. 변동금리였으면. 최근에. 4대 금융지주사들의 이익이 늘어난 데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치면 사실 혁신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지만 은행은 별 노력 없이 이렇게 이득을 많이 얻고 있다니 라는 상대적인 열폐감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그런데다가 그렇게 4대 금융지주가 그냥 앉아서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돈을 벌었다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돈 내는 사람들이 국민들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뭐 400% 기본급 400%네요. 그러니까 400%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 또는 할 예정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거는 대세 금리 상승기에 얻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력 없이 얻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횡재세 부과하자. 그렇죠. 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진보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론을 하더라고요. 횡재세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내 노력이 별로 없이 많은 소득을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횡재세를 붙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에너지 기업들한테.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금융 기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규제가 강한 그런 산업이라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예금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굴려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면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횡재세에 대해서도 너무나 호들갑스럽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도 좀 그렇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자는 정부 당국의 말이 굳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주식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향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왜 올라갔는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상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미국 투자은행들 실적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감원 소식과 함께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는 실적이 이렇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에게 조금 환원하지 않겠느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은행주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당과 관련돼서 무슨 정책이나 방침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은행 쪽에서. 팀이 나왔다기보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들이 버는 것에 3분의 1 정도는 주주환원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이자로 하고 이자 소득으로 하고 3분의 1 정도는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있고 그것도 도움이 됐고 최근에 국내의 한 사모펀드인데 행동주의 사모펀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은행들의 배당률이 너무 낮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번다면 50%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것도 또 주가를 올리는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또 기업 측 입장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회 공헌 3분의 1 이야기하는 게 이거 기업의 자유 침해 아니냐라고 하는 항변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은 공익성이 기본적인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가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문은 또 이복현 원장이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 아니냐. 내년 4월쯤에 다른 계획이 계신 거 아니냐. 다른 계획이 있어서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하셨을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있다. 다만 사회 공헌이나 이렇게 비제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주주 환원하는 것보다 모두가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차주에 대한 어떤 보호책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지금 수수료나 추구 이런 것들만 좀 하고 있거든요. 수수료 수입 얼마 안 돼요. 다 온라인 뱅킹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좀 더 준다든지 가산금리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것에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힘이 되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